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에 통일교신도가 임명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민주평통은 홈페이지에 있는 김관용 수석부의장의 인삿말을 통해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런 민주평통 이북 5도 지역회의 부의장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명 통일교회 핵심 인사인 진성배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진성배 씨는 현재 문선명 씨가 사망 후 교주 노르스트라고 있는 문선명 씨의 부인 한학자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씨 한학자 씨를 하늘 부모님이라고 주장하며 이 두 사람 아래 하나의 인류 대가족을 이루는 것을 이상세계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진성배 씨는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 세계 종교는 물론 정치 언론 경제 예술인 모든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통일교 왕국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인데 진성배 씨는 통일교 신도로서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통일과 관련된 헌법기관의 요직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통일교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전혀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여왔죠. 많은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피해를 끼쳐왔는데 특히 신도들은 물론 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평범한 상품 등을 특별한 것처럼 속여 고액으로 판매하는 영감상법을 통해 조 단위의 피해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통일교의 반사회성을 인지해 법원에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이비적 행태와 사기 행각을 벌여온 통일교에 소속된 신자, 교주 문선명가 한학자 아래 하나의 세계 즉 통일교 왕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일교의 신자 이런 사람을 민주평통의 주요 직책을 맡도록 임명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사이비 종교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를 과시하거나 정치권에 접근을 시도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이비 종교의 구조상 많은 정치인이 표의 눈이 멀어 반사회적인 행위를 일삼는 단체와 손잡아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집단이 우리 사회의 자리를 잡도록 허용하는 일이며 결국에는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